헤 오늘은 피아노 치러 갑니다 서울는 이번에 10센티 대장님 새로운 노래 무려 천 명 천 명 합주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운 좋게 또 연주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거든요 내일 하루종일 거기 일정을 참여해야 돼서 그 전날 지금 올라가야 돼 일단 요거 타고 기차역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답니다 재밌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노 안 가져봐 거기 이미 피아노가 다 있기 때문에 아니 전에 버스 탈 때는 한 1시간 20분 걸리더니 오늘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지금 기차가 1시간이 남았어요 그 사이에 밥을 먹으면 되겠죠? 오늘 만날 분들이 다 저녁밥을 날 버리고 먹는다길래 저 딱 내가 볼라 하면 넘어가더라 오늘은 서울 가면은 이제 내일 같이 우리 무대 설 민타 님하고 또 우리 피아노 치는 형님 한 분 만나가지고 연습도 하겠나 모르겠네 아씨 볼라 하니까 넘어갔어 그 연주자들은 미리 좀 노래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노래가 꽤 어려워 그래가지고 내 노래 만들 때부터 연습을 더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서 기다리겠다 10분 남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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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도 안 해서 아저씨네 지금 큰일이네 아니 뭘 찍어 맞습니다 우리 얼굴 보고 대하면 안 될까요? 너 왜 나랑 그거야? 뭐가? 나 너 따라가고 있는데? 뭐라고? 나 너 따라가고 있는데? 나 그냥 앞으로 가고 있어 집에 있다 하거든? 그래 형님이 조용이 형이 나한테 유자차 선물해줬어 내가 형 생일 때 축하했을 때 형이 나한테 유자차 선물해줬어 그래서 내가 내 생일 때 뭘 줬었나? 안 줬었나? 이렇게 안 하네 뭔 소리야 진짜 형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유자차 슥 줘가지고 뭐야 형 이거 보여 그랬더니 어 언제 한번 챙겨주고 싶었어 이러면서 보내줘서 나 완전 진짜 최고의 인간이잖아 오 야 걸어서 16분인가 맞아 여기서 먹으면 메가메가 커피커피 손흥민이 파이 메가MGC커피 아 메가MGC커피 메가MGC커피 MGC가 메가커피 메가MGC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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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 지금 몇 살인데 이런 개그를 아직도 아직도 아니 진짜 잘하셨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요 요 똑같잖아 전설인데 콜라보 한 거 아니야? 과학시간에 이거 실험했었거든 어 선생님이 이거 유통기간 지난 거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 다 먹겠네 나도 어 어떻게? 맛있어 각설탕 설탕 맛이야 그래 각설탕 설탕 맛이야? 밥 밥 쌀맛 난다는 소린데 어 너무 아무도 못 어차피 여기가 맞나? 어 야 왜왜왜왜 야 어디까지 가노? 여기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너무 재밌어갖고 서울이 어우 시킬럽다 뭐인 편의점이야? 서울이 되게 일상이야? 서울이 되게 일상이야? 서울이게 일상이야? 뭐 좀 사가야겠는데? 야 근데 너 찍을 때마다 이렇게 뒤로 가니까 되게 촬영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 아니 이 정도는 와야 네가 정확하게 보여가지고 그게 너무 커 아 센서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너무 크잖아 이게 너무 크잖아 이게 진짜 왕론이지 뭔 죄다 해 뭐라는 거야 담아 있는데 얜 카로플 아니야? 아 그러네 카로플이네 사지 말자 사준다 할 때 담아라 아 그래? 아니 우리 둘이 사야지 형이 재워주는데 아 인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타 우리가 사야지 뭔 소리 우리가 사야지 뭔 소리 아 미친 사람이네 이거 뚱땡이 야 이거 진짜 뚱땡인데? 고등학교 때 민타 온 거 뭐라 하는데 혹시 몇 킬로 늘어나셨길래 그때 오 뭐 알겠습니다 내 무슨 얘길까 우와 이게 맛있어 얘길까? 뭔 고추맛이야 나 무조건 고추맛 먹어 이건 뭐야? 나 이거 처음 봐 나 이거 처음 보네 야 한국인이면 매운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 김치 먹어 안 먹어 뭘 모르는구나 김치 먹지 너 삼겹살이랑 김치 있으면 뭐 먹을래? 김치먹지 삼겹살 왜 먹어? 김치먹지 뭔데? 아 뭐 쓰는 거네 여기 어 완전 완전 포즈 뭐야 저거? 너 설마 저거 왜 저거 뭐해 저 천원도 안 되는데 아니지 아니 내 태어나서 보는 영수증 중에 제일 몽조래 백원 영수증 부가세 9원이여 저거 예배하는 교회네 교회 이름이 예배하는 교회인데? 공부하는 학교인데 요즘 사람들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하의점이라 한다 아 뭐여? 아이스크림 할머니 같아 별거 몇 개인데? 범위를 쳐져 있는 거죠 서울은 하늘을 불러도 똑바로 볼 수가 없어 응? 좋은데? 좋아? 근데 내가 서울에 안 살아서 이런 노래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니까 서울에 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선입견을 다 때려막는 거야 코베어가고 연기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연기때문에 숨이 안 쉬고 연기때문에 숨이 안 쉬고 사이버 펑크 네 스마트폰에 절여진 현대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리쳐 이름을 불러볼까 갑자기? 스마트폰에 절여진 현대사회 아하 검색해볼게 뭐라고? 스마트폰에 절여진 삶이 돼 뭐라고? 뭔 소리야? 아니 전 절대 스마트폰에 절여지지 않았고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하하하 뭐지? 나는 보신탕 테이크아웃 개싸가지 하하하하 형님 형님 오 오 우와 오 카메라 오 오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그래서 보통의 소리낼 때 여기 거고 내려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소리도 되게 보여요 여기가 EQ야 저음부터 고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빼면 소리가 커져요? 그치 아아 켜봐야 아는데 켜봐야 아는데 켜보질 못해 일본산 110V였는데 피아노는 약간 코러스에 라인 나오는 거랑 액션 같은 거만 해도 되겠네 맞아 브릿지가 엄청 어렵다니깐요 브릿지가 어 맞아 브릿지 코너도 어렵고 에모 슬랙 어? 난 초록색이야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나는 여거랑 여거랑 좀 그거가 간 거는 아니 안 먹어본 거 아니야? 아니 먹어봤지 이건 안 먹어봤는데 얘네는 오늘 처음 봤어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두 개는 내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매콤한 거야 말이 안 돼 그래도 초록색이야 아니 이거는 야 죽기라도 해야겠다 모르는 만큼 안 치면 된다니까 모르긴 한데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아니 지금 소파 지금 대기업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네가 그러면 해도 되는 거야? 먹어 당연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거 아니야? 야 지금 대기업 지금 10만 구독자가 지금 막 준비 열심히 안 해오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아 오케이 내가 다 질게요 내가 다 한 번 아 네가 몇 명 분이야 몇 명 분이야 내가 20분 내가 20분 내가 20분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큰 맘먹고 질렀는데 쓰질 않아 재밌겠네 어디요? 어? 우리 민타님 스위치 자랑 안 해야 돼요? 난 페이스부터 봐야 되거든 와 이거 아시나요? 이거는 하이랄의 왕가 문화인데 위에 트라이포스가 있고요 이거는 무슨 정려사 형님 지금 자랑 타임이니까 빨리 리액션 해줘 네 오! 오 야 이쁘다 오 좋다 리액션 좋은데 리액션 좋은데 야 진짜 이쁘다 이거 기하다 기 네 어떻게 하지? 24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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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물소로 네 가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솔로 싱글플릭 오 오 저 떼는 게 말이 안 돼? 이야 아 9천년이네 나이스 가르르 매운 향 아 딱이다 아 맛있게 봐 양념 반반을 준비했어요 아 잘 먹습니다 그냥 먹어 다 먹죠 물을 왜 안 먹어? 물을 왜 먹어? 에? 치킨에 넣어주는 거 뭐야 아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게임 조정되거든 아 근데 용 안 먹었죠 지금? 용 안 먹어요 용 못 먹지 제 집은 못 먹어 오 오 마지막에 리턴이 없어요 리턴이 없어요 아니 이러면 또 나가리 같이 뭐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거는 근데 티원이 더 안 좋다 오 알리 오 오 오 오 오 뭐야 저 방금 뒤에 오 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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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진짜 끝났다 와 야 끝났다 이거 이제 알리가 엄마가 못 먹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거 알리 보여주나? 알리 할 수 있는 거 숨 쉬는 거 밖에 없어지 이겨봐 알리 소고기 돼야 돼 지금 소고기야 소고기 소고기 막았어 알리 소고기 와 이걸 이기냐 이렇게 연습이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왜 안 되죠? 아니 아직 보면 안 돼 연습하는 거 맞죠? 네 악보를 그리고 있어요 그 아닌데 때리면 될까? 뭐예요? 이거 민수 때리면 되냐? 아니 저기요 때리면 못 쳐줘 15년씩 맥북 아니 감정 다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보내주죠 이제 15년씩이면 돈만 있으면 바로 보내줘 근데 스위치 안 쓰는 스위치를 어떻게 하자 스위치? 스위치 또 스위치를 태워서 얘를 바꿔야 돼요 이거 그렇지 오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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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지 왜 잘해 나보다 잘하는데? 아니 네가 화나 그래 그래 갑자기 양악하는데 갑자기 양악하는데 아씨 아 뭐야 아 뭐 야 안 된다 오늘 못 잔다 이거 켜졌다 제가 하나 체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봤는데요 안 돼 내가 뭐 이건 뭐 이 뭐였더라? 나 밥 먹을 때마다 오! 미래기술이다 미래기술이다 3. 앞에는 빠지고 나와 많지? 어 니 불러야 돼 빨리 예! 계속 이제부터 기척 rut 아 힘이 나지않고있어 아! 맞춰 맞춰는거 아니야! 그러나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가방라라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 찢었다 찢었다 땀 나 찢었다 문 열어놨어? 피하거나 들어가며 아 힘들어 불타는데?